그래서 A에 구. 오늘 몇 호 하고 있니? 시호? 시호야? 오늘 10호요. 오케이. 그럼 9호 한 번 더 하는 거야. 네. 오케이. 자 그래서 일단 알파벳 읽어주세요. N.E.T. 그렇죠. N.E.T.가 무슨 소리 될 것 같아요. 뭐여서? 맞듬 틀리던? 엔트? 엔트? 니가 배우는 엔트는 뭐 이런 거였지? 에에에에에 엔트 맞듬 틀리던 N.E.T.가 내는 소리는 뭘까요? 니트 아닌데 뭐라고? 뭐라고? 괜찮아 니트일 수 있지 니트 니트란 소리 낼 수도 있어 근데 이거 배웠으니까 뭐라고 소리 했는지 복습했어 클래스 카드로 A에 공부한거지 클래스 카드로 넷 넷 넷 넷 넷 넷 이가 가진 3가지 소리 이, 에, 어 이, 에, 어 3가지 소리 중에 뭐 됐어요 대표 소리 에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넷 티는 소리 하나밖에 없죠 넷 넷 넷 넷 넷 뜻도 배웠는데 뭐죠 크흠 크흠 그물이란 뜻이죠 그물 오케이 그래서 얘는 소리가 뭐고 넷 쓰는 법 엔 엔 이 티 티 티 자 시험문제 넷 나왔는데 틀렸으니까 다음번에는 넷 를 씌우는 이렇게 썼어 이거는 넷 넷 넷 겠지 네 다음번에는 틀리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계속해서 알파벳 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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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? 알고 있는데 말로 못하는게 있어 알면 소리도 낼 수 있고 쓸 수도 있어야지 맞든 틀리든 맞든 틀리든 일단 소리를 내줘 응? 뭐라고? 응 들어볼까요? 응 받았죠? 문 응 그럼 얘가 왜 문 되는지 볼까요? 오케이 M은 네 그리고 O, O는 둘이 붙어서 무슨 소리 낸다? 오 우 되죠 알겠습니까? O, O는 우야? 네 이렇게 생겼네 메로 됐습니까? 네 그 다음에 N은 느 합치니까 뭐예요? 문 문 알습니까? 네 오케이 그래서 N은 어떤 소리고 어떻게 쓴다? 문이고 쓰는 법? M, O, O S, 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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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맞습니까? 네 그 다음에 알파벳 불러주세요 P, I, N, R, G G죠 G 이렇게 해서 쓴다 했어 P, I, N 이 아니구요 P, I, G죠 P, I, G 무슨 소리 낼까요? 피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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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는 착하게도 소리 하나 푸 아이는 이어 이어 중에서 대표 소리 이 그 그 피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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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 그래서 얘는 어떤 소리 나고 피 피 이 지 방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페그라고 이건 피 i ok i의 대표 소리 이 조 이 i 이 어 중에 이 됐네요 방금 전에 팩그라고 선생님이 잘못했다고 했는데 또 그러면 어떡합니까? 알파벳? O.S.T.R.I.C.H 그렇죠 O.S.T.R.I.C.H 얘가 모여서 무슨 소리 내나요? 옥토퍼스? 옥토퍼스? 무슨 소리 나는지 볼까요? 네 O.S.T.R.I.C.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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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르게 하면 O.S.T.R.I.C.H O.S.T.R.I.C.H 천천히 하면 O.S.T.R.I.C.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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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가 왜 O.S.T.R.I.C.H 되는지 볼까요? O는 4가지 소리 O O A O 오 기억 잘하네 O O A O 중에서 뭐 된거 같아요? 대표 소리 두번째 대표 소리 O A A 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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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스트 그 다음에 R R이 내리는 소리는 착하게도 소리 하나 어 소리는 힘 없으니까 없어질 예정이고 그 다음에 I는 뭐 중에서 I, E, O 중에서 대표 소리 E 그럼 얘가 뭐 됐어요? 어, I 얘가 없어진다니까 리 그 다음에 이제 치우가 기억해둬야 됐고 CH는 둘이 붙어있으면 무슨 소리낸다 CH CH는 뭐? SH는 쉬 이런거 외워야돼 오늘은 CH 만나봤어 CH는 뭐? 그래서 다 합치니까 아스트 리 가 됐죠 아스트릿 뭐라고요? 아스트릿 아스트릿 얘는 소리가 뭐였더라 아스트릿 어떻게 썼더라 O S T C R E I 계속해서 I가 E 되는 것들 모아놨어요 A의 구호는 I 그 다음에 CH는 누구? CH CH CH는 뭐 된다고? CH 그 다음에 이 소리 I가 내는 겁니다 네 E도 물론 이 소리낼 수 있지만 이 책에 나온 거 I가 이 소리내는 모아놨어요 네 OK OK 그 다음 계속해서 알파벳 O C T O P U S O, C, T, O, P, U, S O, C, T, O, P, U, S O, C, T, O, P, U, S 두 번째 대표 소리 R C C는 소리 두 가지 있다 했는데 뭐랑 뭐? 스크 스크 C는 뭐? 스크 C는 스크 C는 스크 시스크 시스크 뭐라고요? 시스크 중에서 뭐 됐어요? 크 크 크 됐죠 그럼 여기까지 소리가 아크 아크 T는 착하게도 항상 트 자 O가 또 나왔어 근데 아까 전에 대표 소리 냈지? 네 대표 소리 내기 쉬워? 힘들어? 힘들어요 그러면 얘는 힘 빠졌겠네 그래서 이번에 두 번째 O는 뭐? O 그래서 몇 가지 소리가? 악 악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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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P는 착하게도 항상 트 자 U가 가진 세 가지 소리는 많이 뭐 O 기억하면 뭐 기억도 좋은데 U U U U U는 뭐? U O 중에서 아까 전에 힘 쎈 소리 냈지? 네 그럼 또 힘 빠졌어 어 어 그 다음에 S는 항상 스스 합쳐서 악터 악터 퍼스 악 터 퍼 스 악터퍼스 악터퍼스 그렇습니까? 악터퍼스 좀 쓰기 길어서 어렵긴 하죠 악터퍼스 자주 보고 소리내고 어떤 소리가 어떤 글자가 된다 알겠습니까? 네 오케이 그래서 얘는 소리가 뭐고 악터퍼스 악터퍼스 어떻게 썼더라? O P O O O O O T O O O O O 소리가 제일 짜증나 그치? O 이 놈이 시키해 네 그 다음 US 그렇습니까? 그래서 한국사람들은 오폼프스라고 해요 오폼프스 네 그렇습니까? 다음번엔 잘 익히시고요 알파벳 알파벳 엔 아이 엔 케이 엠 아이 엘 케이 엔 아이 엘 케이 처럼 들려 엠 아이 엘 케이 엠 아이 엘 케이 엠 아이 엘 케이 엠 아이 엘 케이 엘 모여서 무슨 소리 되나요 밀크 엠은 무 아이는 뭐 중에서 아이 아이 어 대표 소리 이 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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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펜 펜 그래서 피는 그 이는 뭐 중에서 이 에 어 이 에 어 중에서 대표 소리 에 에는 느 압춰서 펜 엔뎀 답지에 뭐라고 써놨냐 헛 펜을 써놨죠 펜 펜이 아니고 펜입니다 네 소리가 뭐고 펜 펜 쓰는 법 펜 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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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, N 이거 아니라니까 A 아니라니까 네 알파벳 N, O, C, S, E N, O, S, E 뭐여서 무슨 소리내던거요? 뭐? 맞든 틀리든 일단 해봐야 될 것 같아요 N, O, S, E 맞든 틀리든 뭐라고? N, O, S, E 어 잘했네 들어볼까요? N, O, S, E 뭐래요? N, O, S 뭐라구요? N, O, S 뭐라구요? N, O, S 오케이 그래서 N은 N, O O는 뭐 중에서? 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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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어 중에서? 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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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대추 소리 O 내 이름을 불러줘 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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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O, O, O 여기 끝에 있는 E 보여요? 네 끝에 있는 E는 뭔짓 한다 그랬더라 소리가 안 나 소리가 안 나면 할 일이 할 일이 없으면 심심해. 심심해서 얘 말고 얘한테 가서 건너 건너집 가서 야 이름 뭔데 같이 놀자. 얘가 이름 뭐라 그래요? 오우 라고 그러죠. 글자 오 아니야? 이 글자 이름이 오우야. 몇 가위 소리가? 노우. S는 S가 낼때도 있고 소리내는 방법이 똑같기 때문에 Z가 되기도 합니다. 이제 Z, Z. 선생님 입 볼까요? Z, Z, Z. 입 모양 변해 안 변해요? 안 변해요. 그래서 얘는 똑같은 소리야. 네. 오케이 여기는 쓰 됐고 E는 소리 안 난다 했죠. 그래서 합쳐서 노우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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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소리가 뭐고 노우즈. 노우즈. 노우즈 해도 돼요.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쓰는 법은 N, O, S, E. 그 다음에 얘가 오우 소리 난 이유 소리 안 나는 이유 됐습니까? 네.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. 구호 한 번 더 한다. 오늘 최근 10호를 하고요. 네.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또 이 시험지 나올 거야. 연습은 구호 한 번 더 하세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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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